안녕하세요 행복 인생 센터 용도 변경 티비의 변형봅니다 행복 생활을 하는데 꼭 필요한 다양한 정보를 알려드리는 용도 변경 티비입니다. 오늘 알려드릴 정보는 노래를 잘 하시고자 하는 분 스피치에 약하신 분 상대방과의 대화에서 나의 얘기를 정확하게 전달하고자 하는 분은 들어두면 참 도움이 될 것으로 생각됩니다. 이거 어떻게 말을 정확하고 편안하고 적당한 속도로 말할 수 있을까. 이 문제에 대해서 어떤 사례와. 유명한 강사의 강의 내용을 곁들여서 알려드리겠습니다. 자 그럼 시작하겠습니다. 첫 번째 사례와 발음 코치. 우리 아리의 흑놀고기. 저는 나레이션 할 때 숨소리에서 이 친구가 계속 숨을 슬프게 쉬더라구요. 동서 딸 개나 긴벙 부풍한 설무라 칠들 당신은 강사를 얼마나 희생을 하고 계세요. 숨까지 슬프게 쉰다는 것은 가수가 감정이 빠져있다는 생각이 들어서 이 친구의 가능성을 보고 누르게 됐고. 한 가지 다음 라운드 가니까 얘기하면 입을 노래할 때 너무 동그랗게 모아서 불러요. 그래서 오 발음이 너무 많이 나서 가사 전달이 조금 아쉽거든요. 그거는 다음 노래 부를 때는 가사 전달에 좀 신경 썼으면 좋겠어요. 축하해요. 네. 어떤 입 모양이어야 정확한 발음이 될까. 스피치계 대부 조동춘 박사로부터 듣는다. 제가 발음을 하는데 어떻게 선생님이 발음하는 걸 듣느냐는 그렇게 불명하고 선명하고 똑똑하게 들리느냐. 이게 궁금하다. 그 얘기를 하셨는데 그 노하우가 어디에서 나오느냐 하면 입 모양에서 나옵니다. 입 모양. 입의 모양은 글자에는 다음과 모음이 있는데 자음에서 결정되지 않고 모음에서 결정이 됩니다. 모음은 단 모음이 여섯 가지 밖에 없어요. 그래. 아 라는 모음이 들어가는 것은 입을 둥글고 크게 벌리십시오. 입을 둥글고 크게. 자 입을 둥글고 크게 벌리면 발음이 어떻게 나오나 보세요. 소리가.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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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가 가 나 힘을 빼시고 그냥 붕어처럼 어 허 나 이렇게 하면 편안한 소리가 나와요 그래서 편안한 동성을 사용하실 수 있어요 다시 한번 작은 소리로 거 나 더 라 마 서 어 어 어 너 로 모 어 서 어 어 그 다음에 오는 입을 엄지손 만큼 공간을 내어세요 고 노 노 도 로 로 모 오 오 오 오 그러니까 엄지손의 구름기가 다 다르니까 꼭 엄지손 공간은 아니에요 그러나 이렇게 해서 해서 오 오 정확하다 크게 벌려보자 으 오 다름이 다르죠 그 다음에 너무 오르려 보자 고 도 도 도 도 도 도 왜 제목되고 나와요 그래서 엄지손 하나 정도에 조절을 해서 고자가 정확하게 나오고 고자가 정확하게 나오는 이모양을 만드시면 되요 고, 노, 노, 도, 로, 모, 도, 소, 오, 오 그 다음에 입을 쪽에 밀어서 입술을 얇게 만드세요 여기는 입술이 도톰하게 나왔죠? 잘못됐어요 이렇게 하는 이유가 이렇게 하면 이 입술이 소리에 의해서 꺼려요 구, 노, 부, 투명스러운 소리가 나와요 구, 노, 도, 로, 전혀 바이브레이션이 없죠? 그러니까 산뜻한 소리가 나와요 구수한 냄새하고 구수한 냄새하고 휜이 달라요 그렇죠? 그러니까 우수수 낙엽이 떨어지는 가을입니다 하는 거하고 우수수 낙엽이 떨어지는 가을입니다 하는 거하고 달라요 휘이 그래서 이 모양을 어떻게 사용하느냐 약간 입의 위치였어요 그래서 윗니를 보이고 말하느냐 가운데를 보이고 말하느냐 아랫니를 보이고 말하느냐였는데 지금은 입의 모양이에요 대부분의 우리나라 사람들은 입을 아래위로만 열었다 닫았다 해요 이 상태에서 말을 계속하게 된단 말입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니까 말에 성의가 하나도 없어지는 거죠 그냥 이렇게 이것만 해요 이렇게 오므리기도 하고 벌리기도 하고 이게 사방으로 움직여줘야 되는데 입이 아래위로만 움직여요 그건 상대방에게 대한 정성과 성의가 전달이 되어지지 않아요 그래서 입 모양을 정확하게 만들자는 겁니다 그러면 좋으냐 이거는 크게 벌렸죠 이건 아래위로 벌렸죠 이건 오므렸죠 그 다음에 저건 더 작게 오므렸죠 그 다음에 윗자는 노력하지 않아도 돼요 그냥 입을 빼기만 하면 돼요 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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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음에 이자는요 완전히 웃어야 돼요 어디로 웃느냐 입만 웃으면 사나와져요 보세요 기 기 니 디 리 리 사나와요 여기를 웃으면 얼굴이 웃어요 기 니 디 리 리 리 어때요 부드럽죠 기 니 디 기 니 기 완전히 다르잖아요 그래서 이자는 웃음이 얼굴에 띄워져서 나타나야 돼요 자 그러면 분명한 발음과 편안한 음성은 그렇게 하면 되겠는데 적당한 속도는 어떻게 해야 될까 아버지를 한번 발음해 보겠어요 아 아 고 고 지 그러면 얼굴도 망찍하고 딱 이렇게 되잖아요 얼굴도 망찍하고 속도도 아 고 할 때 아버지 나가버리시면 안 계시는데 지혜와야 소용이 없잖아요 속도가 안 맞아요 그래서 어떻게 해야 되느냐 첫 자와 마지막 자의 입모양만 만드세요 첫 자와 마지막 자의 입모양만 여기대로 만드세요 그러면 안녕하십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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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첫 자와 마지막 자 어서 오십시오 어서 오십시오 어서 오십시오 언제 오셨습니까 언제 오셨습니까 얼마 만입니까 얼마 만입니까 얼마 만입니까 첫 자와 마지막 자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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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래간만이십니다 오래간만이십니다 첫 자와 마지막 자 우수수, 구수한 우자가 나올 때는 입에 힘을 주고 그 다음에 의자를 발음할 때 명사의 제일 어릴 글자에 나올 때는 의자를 완전히 발음을 하셔야 돼요. 의사, 의이논, 의이, 의 플러스 이가 의잖아요. 자 해보세요. 의사, 의사, 의논, 의결, 의자 그런데 경상도하고 전라도에 계시는 분들은 의사, 의논, 의결 이 자까지 발음을 안 해요. 의 해야 되는데 의사, 의논, 의결 그렇죠? 그 다음에 명사의 뒷글자에 나올 때 명사의 뒷글자, 어미에 나올 때는 이에 가깝게 발음해야 돼요. 자 보세요. 논의, 의, 통토이, 강의, 이해 가깝게 발음하시면 표준 발음이에요. 그 다음에 명사의 뒤에 붙어 있을 때 명사 자체의 뒤에 붙어 있을 때는 의를 애로 발음하세요. 우리의, 시작 우리의, 조국의, 민족의, 역사의, 애로 발음하시면 돼요. 그러면 의, 의, 의이라고 썼으면 앞에 두 의, 의는 뭐예요? 명사죠? 뜻이라는 의미 아닙니까? 의 그렇죠? 그럼 이건 의, 의, 의 라고 글자를 썼어도 발음은 의에 이렇게 발음하시죠. 의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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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뜻에 그렇죠? 뜻에 의에 이렇게 발음하시게 되거든요. 그거를 우리의, 조국의, 역사의, 민족의 차라리 역사의, 조국의, 민족의 하면 아주 편안하게 듣기도 좋잖아요. 그 다음에 강의, 논의, 회의, 도가 아니고 강의, 논의, 회의, 토의 듣기가 부드럽죠? 그래서 이런 연습이 우리에게 필요하다. 그럼 이건 어떻게 연습하면 좋으냐? 조그마한, 조그마한 우리가 책자 같은 게 있을 때 화장실에 들어갈 때 펜하고 책자 같은 게 화장실에 주로 놓여 있잖아요. 그럼 거기에다가 의 자 나오는 것을 보고 의 를 완전 발음을 할 거는 그냥 동그라미를 치고 이로 발음할 건 아예 이로 고쳐 써버려요. 거기다. 예로 발음할 건 예로 고쳐 써요. 그리고 글자대로 읽는 연습을 한번 해보세요. 소리 내서. 그러면 고쳐져요. 아무렇지도 않게 고쳐져요. 우리가 내가 가지고 있는 어떠한 문제점을 고치기 위해서 그렇게 실행을 해보는 경우는 거의 없잖아요. 머릿속으로만 안다 이렇게 생각을 할 뿐이지 실행을 거의 안 하게 되기 때문에 변화가 일어나는 것 뿐이에요. 실행을 해야 돼요. 그렇게 한번 해보시라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하면 음성도 편안해지고 안정되어지고 제 목소리가요. 은쟁반의 옷 구슬 구르는 목소리라고 그랬어요. 그러면 굉장히 하이톤에다가 말꽃 청량하기 때문에 뭐라고 할까요. 부침성이 없죠. 말하자면. 목소리는 아주 예쁘다고 하지만 그 남의 목소리지. 나하고 이게 직접 느낌이 푸근하지는 않단 말이에요. 그거를 고성 발성을 했더니 지금 음양이 커졌어요. 우렁쳐졌단 말이죠. 그러니까 목소리는 타고난 대로 살 수도 있지만 타고난 목소리를 내가 원하는 대로 바꿀 수도 있어요. 이거를 바꾸기 위해서는 여기 발성 부호라는 게 있죠. 이걸 연습을 한번 해보시는 거예요. 타여름이라는 것과 유음이라는 것을 섞어서 발성 부호를 만들었는데 타여름이라는 것은 직선으로 소리를 내요. 직선으로. 어떤 게 타여름이냐. 기역. 쌍기역. 키역. 디귿. 쌍디귿. 티귿. 피읗. 히읗. 이런 것들이 이제 파여름이에요. 그러면 유음만 빼면 파여름이 되겠죠. 유음은 어떤 거냐. 니을. 니은. 니은. 이런 거를 빼면 거의 파여름에 들어가요. 그러면 니을이 들어갔다. 그럼 유음이죠. 유음은 기름을 치듯이 윤활유 역할을 해주게끔 하니까 붕불려서 발음을 해요. 파여름은 음양과 음폭을 키워주니까 직선으로 해요. 그러면 이걸 섞어 써요. 어. 엘. 이응. 이응이죠. 그러면 유음이죠. 그럼 붕불리라고 했죠. 자 같이 손을 들어 보세요. 어. 엘. 엘. 어. 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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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음은. 에. 엘. 밈. 뭐. 덕. 뭐. 여기 몇방이 와서 소리를 크게 들 dreaming. 포 이거를 크게 포! 이렇게 하면 터지는 거예요 에디 포 그 다음에 엘막 8 살짝 엘막 9 자 그 다음에 로얄은 둘 다 유음이죠. 로얄. 이렇게 굴렸어요. 다시 로얄. 그 다음에 사리톨. 사리톨. 다시 한 번. 사리톨. 그 다음에 마파. 다시 한 번. 마파. 그 다음에 스네이파젤. 시작. 스네이파젤. 다시 한 번. 스네이파젤. 그 다음에 프렛마네포. 이거는 장음 연습이에요. 그냥 소리를 얼마만큼 호흡을 들게 할 수 있나. 시작. 사리톨. 그렇게 연습하시면 돼요. 혼자 계실 때도 오. 엘. 엘. 림. 펑. 엘. 바. 파. 로얄. 도얄. 사리톨. 마파. 스네이파젤. 프렛마네포. 프렛마네포. 아이유에오. 하셔도 돼요. 아이유에오. 시작. 아이유에오. 하셔도 돼요. 이렇게 연습하시면 세 가지가 다 해결이 되어지게 됩니다. 세 가지가. 첫째가 편안한 음성. 두 번째가 분명하고 똑똑한 발음. 세 번째가 적당한 속도. 이게 해결이 돼요. 뭐로요? 입모양. 구형으로 해결이 돼요. 입모양을 제대로 사용해서 말하는 사람이 극히 없어요. 입모양을 정확하게 만든다는 것은 입을 사방으로 다 정확하게 사용한다는 뜻이에요. 이렇게 사용해서 말을 하게 되면 선명한데 입을 제대로 사용하지 않고 이렇게 얘기를 하게 되면 그러면 퉁명스러워지는 거고 무뎌지는 거고 무송이해지는 거고 후각류가 없어지는 거죠. 그래서 입모양을 선명하게 사용해서 말을 하도록 노력을 하자. 이렇게 정리를 했습니다.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